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시니어스타협회 김선희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서 우리 한민족 문화예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의복문화를 우리나라의 법궁인 경복궁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껏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 가운데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의 곧 우리의 옷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날씨가 굳은데 우리의 궁중 전통의상을 세계 만방에 선보이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존경하는 정원주 헤럴드 그룹 회장님 그리고 2022년 올해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을 개최하게 된 카타르의 주한 카타르 대사님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체육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신 국기원 원장님 그리고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소중한 정통 의복 문화를 함께 교류하며 특히 우리 한복이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런 뜻깊은 행사를 만들어주신 헤럴드 그룹 정원주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한국 시니어 스타협회는 헤럴드 그룹과 함께 국내는 물론 세계 만방에 새로운 한류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고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인삿말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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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